그럼 그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그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셨었어요? 보통 카톡만 사용했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뭐 어디서 몇 시에 만나 뭐 이런 거 그냥 유튜브 보는 거 그냥 기본적인 타이핑 정도 뭐 이제 키보드 치는 정도고 뭐 이런 거 뭐 찾는 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 이런 거 정도뿐이 못했어요. 하면서 제가 강의도 많이 듣고 카페 활동도 하면서 조금 발전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컴퓨터는 사용하셨나요? 그 전에는 유튜브 전에는? 옛날에는 제가 배우긴 했어도 잠깐 한두 달 배우다 말아가지고 뭐 오래 안 쓰니까 또 잊어먹었어요. 잘 거의 뭐 모른다고 해도 가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또 간절하면 또 그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또 파워포인트를 못 하니까 또 배웠어요. 그거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배우면 누구든지 젊은 분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제 과거에 한 번 배운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사용 안 했고 스마트폰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검색 정도 해줬던 거고 그런데 이만 유튜버가 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촬영과 편집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촬영과 편집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만 하고 있고요. 핸드폰으로만 사진 촬영을 하고 편집도 그거로 하고 자막도 오로지 그냥 핸드폰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딴 거 뭐 별로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안 쓰고도 충분히 1만이 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거 시작할 때 이제 노트북에서 좀 할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최종 화면 넣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거기서 할 수가 있고 스튜디오에서 컴퓨터를 쓸 때는 한 두 번만 쓰면 되고 거의 핸드폰으로만 해요. 핸드폰으로 해서 뭐 특별히 내가 뭐 유튜브를 하는데 불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죠?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해도 충분히 몇 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처음엔 취미생활 하듯이 충분히 핸드폰으로 해보다가 정 발전해서 욕심이 생기신다면 뭐 다른 거로 이제 조금 진급하셔도 됩니다. IT 기기가 그래도 익숙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아까 밤도 새셨다고 하셨는데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좀 그런 이제 IT 기계의 익숙함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같은 거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로 했다. 반복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더 기계치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팍팍 돌아가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자꾸 이해하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이게 어플들이 잘 나와서 키네마스터나 볼로 같은 거는 배우면 누구든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에서 이제 유튜버는 거북이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북이처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썸네일도 중요하고 기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 배울 때는 기획을 보통 100개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해라.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라. 꾸준히 내가 100개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뭘까 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요리 쪽 주로 주부로서 해먹는 거 해먹었던 거 이런 거 몇 가지 배웠던 것 같고 가감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꾸준함이 최고로 이제 성실성 꾸준함이 이제 성실을 우선 여겨서 유튜브에서 자꾸 또 계속 잘 밀어준다 그래요. 띄워주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게 너무 짐 빠지게 막 다섯 여섯 시간 막 하고 너무 힘들면 자꾸 또 하기가 싫어져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평범하게 거북이처럼 오래 가는 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 오공일꾼분들이 나 유튜브 해야겠다 하면 뭘 해야 되지? 어떤 걸로 해야 되지? 고민이 많거든요. 작가님은 그런 분들에게 유튜브 이런 걸로 어떤 주제가 좋아요로 말씀하시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 해야 되고요.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야 되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는 꾸준히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관심 분야가 있는 거. 뭐 요새는 브이로그도 많이 하고 폭투보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여행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많고 이러면서 또 여행 프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저 케이스는요. 작가님은 처음에 고민 없이 요리를 하셨던 거 아니면 좀 몇 개 후보가 좀 있으셨어요? 저는 고민이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이제 요리라 요리 쪽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제가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이런 것도 많아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꼭 요리로만 했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네. 저는 유튜브 하고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삶이 바뀌셨다고 그죠? 줌으로도 이 팬데믹으로도 정말 힘든데 온라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온라인에서 이 팬데믹이 힘든 세상에 온라인 강사들은 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남는 거 시대를 거슬리면 안 돼. 시대에 따라 가야 된다는 거 또 많은 기계화로 많은 직업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직업이 생겨나기도 하면서 아 오 이렇게 강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시작하면서 마케팅 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 쓰기도 수업을 들었고요. 뭐 이러면서 그냥 카페 활동도 하면서 줌을 주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제가 여러 무료 강연도 많아요. 그래서 무료 강연도 듣고 돈 내고도 듣고 강연할 수 있게 코칭도 한 번 받았고요. 이러면서 많은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유튜브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할머니로 손주들을 돌봐줬겠죠. 그리고 또 그냥 익숙한 대로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거나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 이 팬데믹 와서 친구들도 못 만나 어디도 못 가. 아유 이렇게 우울해 있는 판데미 언제 없어져?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밤에도 깨면. 그러면 주저없이 그냥 책 갖다 놓고 읽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어요. 감사한 마인드. 감사함으로도 생겼지만 모든 게 긍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볼 수 있어. 내가 걸어다니면서 뭘 할 수가 있어. 또 잠깐 아파 보니까 이뤄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많은 강사들을 또 볼 수 있고 제가 젊은이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매일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더 많은 다른 세상으로 갔던 건 젊은이들하고 차도 먹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 이런 모습도 보게 되면서 제가 나이 든 할머니들 누가 이렇게 40대에서 껴주겠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팬데믹 전에는 만나기도 했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됐어요. 책의 표지 보면 한국판 모지스 할머니를 꿈꾼다 라고 하셨던데 모지스 할머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모지스 할머니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아의 노을 모델이시고요. 75세에 그림을 시작한 미국의 국민화가예요. 저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보통 75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어떤적인 76세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111세까지 1600여 점의 그림을 그리셨어요. 10명의 자녀 중 5명 먼저 하늘로 보내면서 그 삶을 감내하고 사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1001세까지 그 많은 그림을 그리시면서 저는 평범한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지스 할머니처럼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 뭔가를 배울 수 있을 때까지 배우는 거 저는 똑같은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멋진 모습을 저는 담고 싶어요. 이제 한국판 모지스 할머니는 이제 영상을 만드시는 거네요. 그분이 이제 75세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소질이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그림을 그릴 걸 그랬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책에 그랬는데 그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가장 오늘이 젊은 날이고 빠른 날이다. 감사한다. 뭔가를 할 수 있을 그런 시점이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영향이 저한테 많이 왔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뭐 계획하고 있으세요? 유튜브 말고 앞으로는 제가 뭐 노인심리상담이나 미술상담사나 예술표현치료 상담사나 여러 가지를 땄거든요. 반가우나 그러면 앞으로는 푸드표현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하브루타도 강의를 몇 번 들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질문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림으로 소개하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표현하는 거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표현하거나 이러면 음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원푸드로 뭐 귤 하나, 빵 하나 하나 갖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가자나 젤리로도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으로도 여러 가지 복합해서 나만의 뭐 여러 가지 자기 심상을 담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 몰입에 대해서 저도 내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요새 뜨는 요새 내가 학위에 또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박사님들 유튜브도 보지만 또 강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해마에 대해서 전두엽, 전전두엽, 축두엽 이런 손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강의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또 찾아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칼륨의 책이라든지 분석 심리학이라든지 이렇게 읽게 되면서 다방면으로 이제 다양한 눈이 생기면서 아이들하고도 이제 접목해서 조금 아이들한테는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그 인정하는 거 뭐 이렇게 어릴 때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 성장하는데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음식을 하지만 제가 주말농장에서 그 제초제 없이 농협 없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건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 소중함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도 있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장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그 융 이런 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흡수가 안 돼야 되는데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 먹거리 자연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됐고요. 정말 세상은 많이 알면서 재미있고 알아가는 기쁨도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하고 표현하거나 뭐 이 다음에는 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정게 살 수 있는 뭐 박사님들이 치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햇볕을 많이 봐야 된다든지 자면서 깊은 숙면을 하면서 안 좋은 단백질이 흡수가 된다든지 햇빛을 보면서 활동하는 거 안 하던 근육을 쓰는 거 이렇게 소근육을 쓰는 거 뭐 요새는 컬러링북이라 해서 그림을 색칠하는 것도 있고 색칠하다 보면 또 따라 그릴 수도 있고 자꾸 듣던 음악에서 안 듣던 거를 하면서 뇌를 활성화하면서 치매가 더디어오고 경도인지 장애 이런 거는 금방 또 좋아지기도 해요. 완전히 고칠 수는 없지만 또 혈관성이나 사고로 인한 거는 없지만 거의 알체하이머가 7,80% 이상이니까 이왕 살아가는 거 조금 공부해서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저 열심히 운동하면서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도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노인들도 좀 변화해서 같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코칭할 수 있는 데가 생긴다면 같이 또 코칭도 하고 싶고요.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배우시고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활동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더 많겠죠. 대단하십니다. 작가님에게 도전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살아가는 힘 저 배움의 갈증 목마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못 보던 걸 아까 영화 얘기도 했지만 보일 때 이런 거 감사하게 다가왔어요. 긍정으로 생각하게 되고 옛날에는 뭐 젊을 때는 정말 신랑들하고 잘 싸웠어요. 저도 그럴 때는 다름을 인정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안 좋은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저의 변하는 모습 제 모습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힘드시진 않으세요? 가끔 쉬어가기도 해야죠. 그래서 가끔 휴식도 필요할 땐 휴식하기도 하고요. 저도 늘상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나이 들면 책도 안 읽게 되는데 저는 돋보기를 쓰면서 가끔 많이는 안 읽더라도 조금씩 몇 장씩이라도 읽으려고 그러고 잠 안 올 때 뭐 그렇게 읽어지고 많은 갑자기 많은 걸 하라면 힘들어서 눈 아파서 못해 눈 나빠서 안 돼 막 이랬는데 마음이 가면 몸은 따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저도 희망 독소라는 걸 몰랐는데 희망 독소도 신청해서 책도 받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해요. 알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해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용기 내서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빠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인생 지금 살아왔던 인생에서 다른 인생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나 자기만의 보석이 있어요. 강점이 있거든요. 자기의 강점 보석을 잘 찾아서 닦다 보면 어느 날 인계점 폭발하듯이 좋은 시간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출발점을 응원합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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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